네, 반갑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앉으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뭐 이렇게 먼저 중책을 이렇게 맡겨주신 대한축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다는 것은 뭐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의 또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고요. 뭐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사실 지도자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가대표 팀이 팀의 감독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뭐 A대표는 아니지만 한 20여 년 걸린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 경험이 앞으로 제가 이 직책을 맡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팀의 제향점은 사실 개인운동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팀으로서 또 하나의 목표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일단 우리 팀의 모토가 될 것이고요. 선수들은 나이 연령대가 상당히 젊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A대표 팀에 얼마만큼 우리가 발굴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육성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팀을 좀 꾸려나갈 생각이고요. 좀 많은 인원들이 우리 23세 대표를 통해서 A대표팀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태극마크는 선수대도 그랬지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A대표팀이 국한되고 23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이 국가대표이듯이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땐 A대표팀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23세든 20세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건 의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욕심을 좀 많이 내기보다는 조금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어떤 일련의 시스템, 대회나 여러 가지 스케줄이 나와 있을 거니까 아마 유 위원장님과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면 오히려 조금 그런 문제가 조금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A대표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되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고 좀 사실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미래는 또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겸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실패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겪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소통 부제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그거를 좀 약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는 또 어린 선수들과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얘기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겨울에 제주도에서 전지훈련할 때 경기를 가서 새 경기를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전방 압박이나 상당히 좀 공격적인 어떤 컨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뺏긴 후에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감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올림픽을 통해서 조금은 좀 아쉬웠던 부분 제가 뭐 김학범 감독님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수비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승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서 나가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김학범 감독님의 어떤 축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추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성향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게 운동장 그러니까 축구의 개인 능력도 틀림없이 존중을 합니다. 저는 퍼즐을 맞춰서 쓰면 되는 거니까 다만 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존중이 없으면 저희 팀에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런 것들은 소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면 정말 좋은 팀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국내에서 지금 K1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99년 이후생 아시안게임을 나갈 수 있는 연령대 선수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런 차출 문제나 이런 문제를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텝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TSG 그룹의 어떤 보안도 좀 받아야 되고 스포츠 사이언스 소위원회의 그런 어떤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복합적으로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도움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선수층을 다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전술적으로 활용 가치는 상당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펄스 나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컨텐츠만 잘 유지할 수 있으면 팀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봐주지 않을까요 저를 뭐 그럴 것 같고 그 아마추어 축구를 지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제가 너무 너무 잘 알 것 같고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과 우리 개벤져스 멤버들 훈련을 하듯이 조금 재미있고 또 유쾌하고 또 좀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오히려 조금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모습들 보면 사실 개학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표팀이라는 곳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뭐 대표팀 뿐만 아니라 프로팀도 마찬가지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했고 뭐 자신이 있고요. 네 뭐 우리가 정말 그 하나 된 목표로 향해서 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결과 또 런던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아시안게임에서는 사실 그 메달이 목표고요. 충분히 우리가 그 면밀히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당연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고비도 있겠지만 잘 넘겨야 되고 파리올림픽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고 일단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고 그 이후에 파리올림픽을 생각하겠습니다. 원팀이겠죠. 안 쓴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그 선수들이 한 팀으로 속해질 수 있게끔 잘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 똑같은 생각을 많은 퍼센테이지의 선수들이 갖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소수적인 선수들은 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저와 마찬가지로 스태플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좀 희망과 그리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